네, 철광주, 철광업종 좀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거기에 철광석 포함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실적도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지금 원자재 가격은 철광석뿐만 아니라 다 지금 고공행제를 펼치고 있죠. 이런 것들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아니라 2020년에도 올랐던 건 유동성이고요. 지금 올라가는 건 수요가 견인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큐티라든지 유동성 회수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원자재 쪽에 들어갔었던 일부 투기적 자금은 좀 빠져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세계 경기가 워낙 탄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꺼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이 올림픽 기간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현재 전세액 수 유일하게 돈을 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경제성장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까지 떨어진다라는 일부 글로벌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지금 손쉽게 4%면 진짜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모색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은 철강 업체들을 많이 줄여놨어요. 난립하던 철강 업체들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반사의익을 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이거는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 좀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포스코를 비롯해서 몇몇 정도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포스코가 대장주 역할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어제 조금 빠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 움직임이 최근에 주식시장의 급락세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히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수요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강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칼라형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비교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들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 현대제철도 충분히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동양철광입니다. 이것은 산업재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동양철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산업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견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차트 모양을 본다면 전부 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급락세를 시현하는 종목에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좀 안정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또 가장 주목하신 종목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대장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동양철광의 움직임이 강하긴 합니다만 포스코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앞서 한글 드렸다시피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굴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포스코가 단순하게 철강회사의 사업이 아직은 크죠. 대부분 철강입니다만 수소 사업이라든지 철강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이것을 해서 지금 현대라든지 SK와 합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수소를 SK가 판매를 하고 그것을 현대가 쓰는 이러한 지금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사업 영역도 좀 다양해지면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지금 같은 경우 어려울 때는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생태계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포스코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주가 상황 요 며칠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여력이 충분히 또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일단 목표가는 32만 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전략은 27만 원 제시해드리겠는데 이런 종목을 분할 매수 관점, 안보 안에 덥석 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굉장히 조정받을 때도 꽤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zos пост kleinen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